너가 한 번쯤은 뛸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팔뚝이랑 근육이 너무 좋아서 그게 지금 딱 온 것 같아서 즐기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.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이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. 상체 큰 언니 웨이트 엄청 많이 하지 않냐 그러면 아니라고 언니 진짜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다고. 저 진짜 잘하는데 전국체전 매달 진짜 많아요. 따내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딱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궁금하잖아요. 어느 선까지 제가 몸을 키울 수 있는지 지방을 빼면 어느 정도 몸이 나올지 해보고 싶어요.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